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오늘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현상이 정부 공식 통계로 확인됐다면서 학생수 감소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례인구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년기 인구는 2022년 대비 2033년까지 54%만 남게 되며 서울과 대구, 부산, 울산, 경남, 전북의 경우 50% 이하로 떨어집니다. 좋은교사운동은 이 정도의 감소폭이면 2026년이면 일부 지역은 초등 신규채용이 불가능하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